아유, 잘 입는다. 내로버가. 이거 이제 오는데, 뒷다리가 구라게가 다 안오고. 여기 포기했나봐. 약간 포기한 눈빛이. 자, 내로 이제 얼굴에서 욕하고 있어요. 내로 욕하고 있어? 너무 좋겠다. 내로 욕하고 있어? 그러잖아. 아니야, 가지마. 됐어요. 네, 이제 그만하고요. 뽀노도 촬영할 줄 알았으면 좀 씻을걸. 그치? 뽀노야, 아니야, 탈출하지마. 뽀노야, 아니야, 아파. 기다려. 뽀노야, 뽀노야, 기다려. 옳지. 기다려. 아, 뜯어. 아준이, 부소로나 보고. 자, 이쪽으로 오셔서. 발이 좀 불러주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기다려, 기다려. 어, 가만히 있어. 앉아. 앉아 혹시 대신 아니야? 아니요, 안 돼요. 안 돼, 안 돼. 앉아. 오, 예뻐. 군디려? 네? 귀여워. 기다려. 손 좀 열어주세요. 손이 없어가지고. 이리 와. 아이고, 역시 파이팅하다 진짜. 칼티드가 다 쓰는 이후로 안 사와요. 네, 알겠습니다. 손 다 닫았다. 네, 이것만 주시고. 오늘은 타투랑 꽁찌랑 프로필 촬영하는 날이에요. 진짜 봐주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타투랑 꽁찌가 프로필 사진을 좀 어렵지 않게 찍고 있어요. 어, 얘네들이 한 곳에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. 애들이 손님이 있으면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촬영 잘 할 수 있겠어? 타투랑? 오, 대박. 아, 깜짝이야. 타투랑 신나면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오늘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타투랑 앉아. 앉아. 옳지. 아니, 또 누워, 또? 아니, 그게 멋있어? 타투랑? 타투랑? 끙찌 먼저 할까요, 얘들아? 난 끙찌야, 일로와. 끙찌야, 도망가지 말고 끙찌야. 끙찌야, 일로와. 간식권. 아니야, 타투랑 앉아. 앉아. 타투, 여기 앉아. 일로와. 기다려, 앉아. 앉아. 기다려. 그 상태에서 카메라 쪽으로 간식 좀. 간식. 카메라 위쪽으로 올려주세요. 카메라 위쪽으로. 됐어요? 네. 진짜 증명사진 나왔어. 진짜 증명사진 나왔어요. 귀여워. 비행기 탈 수 있겠네. 일로와. 겁 많으니까. 네, 겁 엄청 많아요. 좀 뽀개서요. 여기 배경지 위로 안쪽으로 경계실 좀 풀 수 있게 해주시고요. 간식은 먹으니까. 끙찌야. 어, 냄새도 바꿔. 끙찌야. 여기. 간식. 간식. 끙찌야. 끙찌야. 아니, 아니. 저기요. 기다려. 끙찌야. 일로와. 아니, 끙찌야. 간식. 아니, 그건 추르기. 엎드려. 끙찌야. 엎드려. 앉아. 끙찌야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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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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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봐. 앉아. 왜 저래. 앉아. 올라와. 옳지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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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낮추면 어려워? 시바겐이야? 시바겐, 진짜. 자, 여기도 한 번 보시고. 네, 좋습니다. 저 오늘부로 꿈찌가 낯가린다는 걸 확실히 알았고 다시는 애들 데리고 사진 안 찍으려고요. 처음이자 마지막. 애들 사진은 제가 찍으려고요. 생각보다 이쁜 사진 나온 것 같아서 기대돼요. 기대됩니다. 완성복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, 여러분한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